네, 정년이 이제 코스터 촬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뭐 따로 누가 뭘 챙겨주는 거 같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어색하게 찍다가 너무 흐뭇하게 찍는 것까지 갈게. 좋아, 좋아, 좋아. 살짝 미소 올리면서.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병직돼 있다가 일어서면서 밝은 거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밝은 거에서 일어나서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부탁합니다. 이 옷이나 어떤 의상들에 대한 어떤 포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하는 촬영이다 보니까 좀 부담도 적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있는 코스터 많이 기대해주세요. 멋있는 코스터 많이 기대해주세요. 멋있는 코스터 많이 기대해주세요. 보통 등장은 Auftrag! 좋아, 다시 오게 해. 오케이, 좋아. 좋아. 네가 중요한 게 섹시하시면 되겠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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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도한 얼음공주 얼음공주 오케이 좋아요 좋아 또 돼요? 너무 좋아 오케이 좋아 템션 잘게요 컷 한 번만 더 해줄까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해줄 거면 더 그렇게 많이 안되면 좋을 것 같아요 못되게 됩니다 좋아요 도도한 얼음공주의 느낌을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잘 나온 것 같고 풀샷 위주로 찍었는데 타이틀으로 보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역시 아무설향 남은 촬영도 화이팅 오케이 오오오오오 진짜 멋지다 잠벼도 너무 멋지다 카리스마 아마 다들 엄청 잘할 거예요 제가 제일 해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 잡지에 나오게 해주세요 OK 이쪽으로 기대해 볼까요 한 번만 쇼핑몰 모델 치워넣다 측면으로 이렇게 의자까지 돌아가는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의자 돌려주세요 맞아요 그쪽으로 이쪽 방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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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곡 중에 소고기라는 인물과 잘 맞아떨어져야 할 텐데 제발 그러길 바라보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점만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자님 자신감 여러 번 작업 같이 했던 작가님이랑 잘 안 것 같습니다 화이팅 오케이 언니 거기서 살 다 빠졌어요? 좀 빠졌네 옷을 입으니까 좀 빠졌어요 혜령이 또 허리 한 줌이 허리 좀 해 봐 걔는 뭐 한 줌이 또 될 게 또 있어 으으으으으 이거 꼬고 계시다가 아까 금방 얘기해드렸죠? 풀어서 한 번 그 다음 또 하나는 다리 꼬는 상태로 계시다가 일어서는 거 약간 뭔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도 정신이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좋아 오케이 좋아 주스 하실래요? 제가 모두 아까 원장님 게스트 엄청 잘한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구상하면서 쓰이는 느낌의 도도완요 안 돼요 실수 한 번 볼까요? 네 다 아이콘트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백목도 엄청 예쁘죠 되게 잘 받으신다 아 너무 잘 진짜 너무 예뻐 수업병은 너무 예뻐 완벽 부끄럽지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애프터 촬영도 화이팅하고 남은 촬영도 화이팅하겠습니다 진심 회사 위로 올리고 다른곳 보면요 아니면 네 네 다른곳 한번 가볼게요 오케 오케 이쁘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이렇게 너무 나름이 됐어요. 머리가 너무 커요. 저 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모서리요. 어디 갔어? 우리 메란 단원들. 보고 싶다. 못 갔다. 못 갔다. 왕자님에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카메라! 리슨 수고하셨어요. 약간 앞뒤로 살짝 이렇게. 모르는다 못하여. 약간 겹쳐, 이렇게. 기술이 가능한다면? 어, 어떻게 맞히지 말고. 가볼께. 아마 연수를 던져. 왜 이렇게 붙이지ñ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저앉는거야? 언니가 좀 힘들었어. 다 명평이. 은혜! 은혜! 응. 평소에 힘을 좀 줄이고 있어. 왜 모르겠지? 의자 진짜 박치다. 의자 진짜 박작eter. 흐흐흐흐흐흐! 다이았! 아 뭐?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미니! 미니도 프레임 스타링 신나게 테이프 otic 스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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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붙어볼까? 좀 더 붙어. 더 더 더 더 더 더 더. ~! 으! 예예예예 둘의 관계가 이런 식의 공기로 연결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배우분들의 촬영장을 영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완두콩 같은 이 완두콩이 누군지 한 번 맞춰보십시오 과거? 완두콩 여러분의 촬영은 어떻게 되세요? 무슨 일이죠? 하다가 약간 이런 설레는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조합!! 추가 Gente нав 일NOUNACT 여기 위치wie? 왜 이렇게 해주세요? 진짜요? 머리카락을 가리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동작이에요 서울시장 도착한 가게 저희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단장님 소복 선배님께서 연장을 모실건데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자 막간에 진행 드리겠습니다. 선배님의 단원들 중에 최애는 허영서죠. 선배님이 진짜 엄청 착하시거든요. 정말 스윗하시거든요. 처음엔 막 어색하고 새로 보는 배우들도 많고 그래서 막 낯설고 그런데 선배님께서 항상 긴장을 풀어주셔요. 그래서 저희 메란이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자 정면으로 오면서 좋아요. 억경 선배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억경 선배님. 우리의 웃겨서. 저 열일하죠 선배님. 아니 뭐 따로 누가 뭘 챙겨주는 거니까. 그냥 자진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의 가장 멋있는 웃겨서. 선배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최애 캐릭터는 무엇인가요. 제가 그동안 올렸던 굿굿굿굿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좋아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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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우와. 난리아파는 턱선. 이야. 이 높은 콧대. 앵두 같은 입술. 초롱총하면 완벽합니다. 완벽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우리 혜랑 선배를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막강의 판소리 레슨. 한솔이는 단전에 힘을 주고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산조선. 여기까지 불러둘게요. 잘못 받았어. 너무 잘생기셨는데 선배님. 여기 서울러 가는거야. 아 네. 너무 잘생겼어요. 사랑해요. 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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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단언들 중에 최애는 누구인가요? 아 당신이요. 쌍큼해요. 이 예쁜 옷을 입으셨는데 오늘 컨셉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컨셉 저도. 아. 얼음공주세요? 네. 저랑 컨셉이 좀 겁지시네요. 하지만 우리 예은이는 깜찍 얼음이에요. 아 난 아직 어린 깜찍이? 노련한 깜찍이? 좀 센 느낌이 있어요. 진짜. 다 같이 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스톱. 좋아. 이때 잡을 때는 요다리가 맞거든요. 네 맞아요. 들어올 때가 그 전부. 도전이었어요. 오케이. 완벽한 것 같은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희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결국은 도착을 해놨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제가. 카메라! 둘! 카메라 쳐다봐요? 아니요.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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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안녕. LEVIER 여동생 고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